음악 민족 대이동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추석 꿀팁들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이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남양주 씨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미문 방문을 실시했는데요. 소외되는 이웃들 없이 모두가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남양주 씨는 추석을 맞아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한국장애인부모회 남양주 씨 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다옴터를 방문했습니다. 박신환 남양주 씨 부시장은 현장을 찾아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농협 상품권을 전달했는데요.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아가페 실비양로 시설을 방문하여 노인시설 생활자를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남양주 씨는 소외받는 이가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9월 7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사회복지의 날인데요. 남양주에서 이런 뜻깊은 날에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남양주에서 열린 기념식 현장 함께 가보시죠. 남양주 씨는 매년 9월 7일로 지정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복지 현장에서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치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신 곁에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사회복지 및 지역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추천된 35명의 시상식과 복지 직거리라는 주제의 토크 콘서트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에 조강한 남양주 씨는 그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힘써준 복지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복지 분야 발전을 위한 도약의 장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추석 때 과식하셔서 배가 아플 때 어느 병원, 어느 약국을 가셔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명절 연휴 비상진료기간 및 약국 전학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안내전화를 이용하세요.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경기도 콜센터 120, 남양주보건소 의학팀 풍양보건소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다가오는 행사를 한발 빠르게 소개해드립니다. 9.19 남북평양공동선언 벅찬감동 1년을 기념하고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노래로 만든 뮤지컬 콘서트, 감동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을만큼 풍성한 축제 준비 완료! 2019년 제8회 왕숙천 문화재가 열립니다. 올해의 축제 컬러는 블루! 블루계열 티셔츠 착용 시 야광팔찌를 드립니다.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 인식개선 연극에 무료로 초대합니다. 사전 등록 신청자 선착순 300명에게 참가 기념품을 드리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오늘은 추석을 맞아 한복을 입고 인사드렸는데요.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면서 넉넉해진 마음으로 뭐한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른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뉴스에서 더 꽉 찬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 안녕 R 자막 제작 배신